안녕하세요. 말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왔는데요. 탐후드 학교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서버 빌딩이고요. 메인 빌딩은 아닌데 서버 빌딩에서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고! 그래서 이건 유키입니다. 제가 말했죠. 유키라는 친구가 저랑 유일하게 취업을 했다고. 저기도 친구들입니다. 유키! 지금 뭐 하는거죠? 제가 말했죠. 저희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내일? 네.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저희는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스크립은요? 네.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 분들이 제... 이 분들이 제 팀의 친구들입니다. 유키. 맥. 요샷. 경미.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볼겁니다. 화이팅! 유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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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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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쳤고요. 내일 파이널 프레젠테이션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 맥북 맥북 맥북? 빵 저희는 요요요 렛츠 런닝뮤직입니다 저는 CEO, 프레지던트 파운데드 박홀비 런닝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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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 같은 반 동생 영미입니다 영미 안녕하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코업 생활 어떠셨나요? 그래도 아등바등 하다보니까 어떻게든 됐네요 아등바등 하다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못 보네요 네 만나면 만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연락하십쇼 연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 스텔라 멀카운의 동네 멀카운의 동네 멀카운의 동네 타이완 타이완 그래서 6개월 코업의 6개월이 어떻게 되었네요 비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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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 마컴 설명해 똑같이 저는 샹에인 샹땐 여러분이 말하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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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그래서 제 친구의 쇼타임 일본에서의 쇼타임 비즈니 그리고 네 당연히 꼬마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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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개월 코업은 어떻게 되었네요 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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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개월이 저희는 19개월이 저도 다른 학생들 나중에 다시 돌아가면서 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계속 인사하고 인사하고 인터넷 그리고 그 외국의 레스토랑 수업 지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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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러워 롤러워 롤워 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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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워 롤러워 아무튼 다른가요? 네, 그냥 rock it. 그냥 rock it.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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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cool! 너무 cool!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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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보내사습니다. 인간이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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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